문자도 보내주세요. 저희가 세계 최초로 문자를 받습니다. 그러면 다시 여러분 한 번만 해줘요. 시작! 100점 100점 쟤니! 추운 날에 고생하시네요. 잘 보다 갑니다. 왜 써요? 보리 남겨놓고 간 거죠? 시작인데! 누구야 진짜? 반응이 너무 좋아요. 아 진짜? 정말 고맙습니다. 또 진짜 실제로 여기 만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어요. 그만하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